가슴의 별 떨어지는 소리 들려왔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는 현숙은 몸을 뒤척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섭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다. 가만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빨아들여지는 어둠의 풍경들이 깊이 침잠하는 성자의 모습처럼 경건하다. 현숙은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불에 올려놓았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가슴을 파고들듯이 외로움이 다가옴을 느꼈다. 남편은 종강 이후 두문불출하고 서재에서만 보내고 있다. 논문 발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와서 현숙은 그런 남편의 태도와 일상생활이 유난히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실 때 아니면 딸애와 TV를 보는 시간들을 빼고는 그림자같이 조용하기만 한 남편이 어떨 때는 밉살스럽기까지 하다. 저녁 식탁에 서였다. 딸은 외출을 했고 두 사람이 말없이 식사만 하다 보니 하도 재미가 없어서 불쑥 꺼낸다는 말이 사실 말을 하면서도 현숙은 뜨끔했었다. 외도하는 남자들은 아주 저질일 거예요. 보통 수준만 돼도 그런 짓을 못하죠. 그건 범죄예요, 범죄. 문섭이 버럭 화를 냈다. 이 사람 식사하다 말고 무슨 소리야. 이제 보니 저질은 당신 같은데. 서두도 없이 다짜고짜한 얘기고 보니 그럴 법도 하지만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 야속했다. 현숙은 거실에서 오후에 배달된 불교신문을 들고 와 식탁에 앉았다. 성지술래의 안내를 보면서 늘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았다. 이번 호에는 팔공산 일대의 불교 유적지를 답사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다. 현숙은 남편이 종강하기 전이었다면 핑계삼아 대구행이 수월했으리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공연이 심란한 마음 때문에 절에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실려서 현숙을 흔들어 놓았다. 그런 마음은 아침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꼼짝하지 않는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식탁에 신문을 다시 폈다. 서울엔 아직 눈 소식이 없었는데 눈 덮인 산사의 정경을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소복히 쌓인 눈이 포근하게 보였다. 뭐해? 기척도 없이 문섭이 나와 있었다. 차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 생각이 나서 나왔는데 마침 잘됐네. 뭘 보고 있는 거야? 현숙의 어깨 너머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당신 요즘엔 절에 자주 안 가는 것 같던데 전에는 장모님하고 잘 다니더니 글쎄요. 어머니하고만 다녀서인지 혼자서는 잘 가게 되질 않아요. 문섭은 아내가 전에 없이 우울해한다고 느꼈다. 그러기에 어제 저녁에 화를 낸 것도 후회하고 있었다. 찻잔에 고개를 숙인 아내의 반쯤 가려진 이마에 가느다란 주름이 보였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라던데 어느덧 아내의 모습에서 하나 둘 세월이 늘어감을 바라보며 쓸쓸할 때가 있다. 동화사엘 가고 싶었는데 당신 종강하기 전에 다녀올 걸 그랬나봐요.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 갑시다. 내가 강의하던 학교도 보고 영택이도 만나고 어려울 게 있나? 이내 반색을 하는 아내를 보며 문섭 또한 마음이 좋았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하는 외출임으로 중간중간 쉴 요량으로 차를 가져가기로 했다. 막상 여행을 떠나려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었다. 다 큰 딸이라 하지만 승희 혼자 남겨두는 게 걱정되어 친정어머니라도 오시도록 해야겠고 모처럼 쉬는 남편을 괜히 졸랐나 하는 마음도 편치가 않았다. 그만두어버릴까? 내 팔차에 여행은 무슨 여행을 간다군. 어머, 나 좀 봐. 혀까지 차면서 왜 이래? 평소에 제일 싫어하던 여자들의 푸념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에 현숙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주제에 뭘? 나 같은 게. 적당히 늙고 적당히 부시시한 여자들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입이 저래 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던 현숙이었다. 가끔 남편을 가리켜 재미없는 남자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 친정어머니는 심서방이 깊은 정에 있어 그런다고 했고 친구 명예는 점잖은 남편하고 사는 것도 큰 복인 줄 알라고 했다.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명예의 말도 듣기에 나쁘진 않았다. 현숙은 서재문을 살며시 열었다. 여보, 나 시장에 다녀올게요. 시장을? 책상 정리를 하던 문섭이 뒤를 돌아보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네, 시장에요. 아니, 오늘 가는 거 아니었어? 난 당신 준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보,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승희가 걸려서요. 저녁에 어머니 오시게 하고 내일 새벽에 떠나요, 우리. 그럼 지금 내가 어머니 모시고 올게. 당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늦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늦으면 어때? 동화사 옆에 깨끗하고 아담한 호텔이 있더라고. 거기서 묵으면 되지. 순간 문섭은 난영을 떠올렸다. 창백한 얼굴. 찻잔을 둘 때 가늘게 떨리던 하얀 손.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눈. 삼십의 나이에 시련의 상처를 지닌 난영의 모습이 아프게 떠올랐지만 그건 분명 그리움이었다. 여보, 당신 동화사 갔었군요. 응? 뭐라고? 어머, 이의 좀 봐. 딴 생각하고 있었나봐. 당신 동화사 갔었냐고요? 응. 절에 갔던 게 아니고 그 근처에 바람쇠로 한 번 갔었어. 당신 시장에 다녀와요. 내일 가도록 하지 뭐. 문섭은 얼버무리듯 그러나 태어남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난영과 산에 다녀오던 그날. 이미 예약했던 기차를 놓치고 겨우 고속버스 좌석을 하나 구했다. 터미널까지 따라온 난영의 표정이 아침보다는 밝아 보여 문섭은 마음이 흐뭇했었다. 버스에 막 오르려 할 때 난영이 문섭을 불렀다. 저, 다음 학기에도 대구에 오실 건가요? 아직은 결정지치 못했지만 왠지 그러고 싶소. 다시 강의를 하신다 해도 이젠 방학이니 뵙기 힘들겠네요. 내가 전화를 해도 되겠소?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 앞에 문섭은 수첩과 만년필을 내밀었다. 그리고 열흘. 몇 번이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오며 그녀에게 전화를 건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겨우 깨닫고 있을 뿐이었다. 문섭은 안방으로 들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허전한 마음이 되어 문섭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대구에 갔을까? 아니야. 서울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망설임 끝에 문섭은 다시 전화수하기를 틀었다. 혹시 가까운 슈퍼마켓이라도 다녀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신호만 울릴 뿐 난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특별히 할 말도 없으면서 문섭은 난영과 통화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잔치 못하게 이 나이에 무슨 남들이 이런 나를 보면 난영에게 쏠리고 있는 관심을 돌릴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나영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현숙은 들떠있었다. 남편이 선뜻 나서 준 것도 있지만 여행을 한다는 즐거움을 숨길 수가 없다. 남편도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운전을 하면서 언뜻 현숙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문섭은 아내가 지나가는 풍경들에 감탄하고 집에서는 하지 않던 소소한 얘기거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며 마치 스물넷의 현숙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평택이나 천안까지만이라도 국도로 달려보자는 문섭의 의견대로 차는 고속도로를 외면했다. 맞은편에서 털털거리며 오는 경운기 뒤엔 동네 아낙들이 장에 가는 길인지 마주보고 앉아 얘기가 한창 들이고 손주를 안고 길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지키는 듯한 노인이 장기 훈수를 두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다. 현숙은 남편과의 외출이 얼마만인가를 헤아려 보았다. 오랜 결혼생활 동안 부부 모임을 제외하고는 둘만의 여행은 서너 번이 고작이었다. 남들은 주말 철저히 지키고 방학까지 있는 남편을 두었다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걸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남편은 늘 서재에만 있었고 어느 땐 그 서재가 남편의 학교보다 더 멀리 느껴지고는 했었다. 더구나 딸이 크자 더욱 혼자가 되었고 아내의 자리는 쓸쓸하고 허전하기까지 하였다. 남편과 딸은 자유로운 반면 자신이 지켜야 할 아내와 어머니의 책임이나 의무는 한 점의 빈틈도 없는 견고한 틀이어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부질없었다는 것처럼 현숙에겐 모처럼 남편과의 나들이가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었다. 며칠 사이에 산사의 배경은 어딘가 달라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계절이 깊어서인지 우선 하늘빛이 겨울의 차가움으로 변해 있었고 숲의 색깔도 더욱더 침잠의 그윽한 빛을 띄었다. 문섭은 나념과 함께 이곳을 찾았던 기억을 따라 아내 현숙과 걸음을 같이 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경들이 나념과의 시간을 기억해 하였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현숙이 불공을 들이고 있는 동안 요사체 텐마루에 앉아있던 문섭은 땀을 닦으며 내려오는 아내를 보며 애써 나념의 생각을 지우려 했다. 아, 여보, 추우셨죠? 현숙이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누르며 말했다. 지금 보니 아내는 중년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문섭은 마치 타인을 대하듯이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고와 보여서 어머, 당신도 나도 이제 늙어가는 걸 느끼는데 곱다뇨. 수줍어하는 현숙의 양볼이 빨갛게 물들었다. 나이 먹은 여잔 고우면 안 되나? 당신은 내가 보기에 아주 곱게 늙은 것 같아. 참, 당신도 이왕이면 나 젊었을 때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지 그랬어요. 현숙은 애교있게 눈을 흘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똑똑했나? 그게 당신 매력 아니에요. 매력? 하하하하 너토로 숨을 웃는 문섭을 마주보며 현숙도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은 경례를 빠져나와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걸었다. 점심으로 뭘 먹을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글쎄요. 현숙은 식당들이 썰렁하게 빈 것을 보니 왠지 어느 한 집을 들어서기가 무색해져 머뭇거렸다. 여보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을까요? 모두가 텅 빈 집들이라서 어느 한 집을 쏙 들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별소릴 다 하네. 문섭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나이에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아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괜찮은 여자였다. 정 그러면 차라리 저기 호텔로 갑시다. 괜찮겠소?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안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뒤 호텔을 나서기까지 문섭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다. 본래의 성격은 어쩔 수 없는지 오늘은 웬일인가 했더니 오래 길들여진 습관 탓으로 현숙은 남편의 그런 분위기에 반감을 갖지 않았다. 단지 우린 참 재미없는 부부라는 쓸쓸함이 입안에서 맴돌았을 뿐. 그래서였을까 호텔을 나서며 현숙은 남편의 팔짱을 껴봤다. 문섭은 힐끔 바라볼 뿐 다시 주위로 시선을 돌렸다. 절 입구에 세워놓은 자동차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은 거리. 문섭은 난영이 갑자기 자기에게 팔짱을 꼈을 때 흔들림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난영은 쉴 새 없이 얘기하며 그녀의 행동을 편안히 받아들이도록 문섭을 이끌었다. 지금 아내의 체온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는 난영과의 시간을 떠올리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문섭은 난영과 아내와의 체온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버린 건지 3주 후에 떠난다는 상역을 피하려고 다시 대구에 내려온지가 사흘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닷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난영은 달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귀찮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광대뼈 아래가 움푹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드를 뽑아버린 전화줄이 철양마저 보였다.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 비겁한 행동이긴 하겠지만 늘어진 전화줄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전화는 서울에서도 그랬었다. 며칠간 전화코드를 뽑은 채 상역을 피하던 난영은 오빠집에 다녀오다가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와 마주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되니? 동네 커피숍에 앉자마자 상역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건 어디까지나 상역 씨 입장에서지 난 그렇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은 다 뭐였니? 물론 처음부터 결혼 약속하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결혼이란 그런 시간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니? 너는 그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마음들이 순간의 감정일 뿐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가 널 만나서 어땠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 더구나 네 자존심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지만 부모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니니? 날 위해서 네가 견뎌주면 안 되겠어? 그래 우리가 결혼했다고 쳐. 상역 씨는 밤에만 집에 있을 테고 난 하루 종일 시어머니라는 분한테 모욕당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니? 난영은 그에게 화가 났다. 지금까지 그녀의 입장에서 모든 걸 이해해 주었던 그가 왜 이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지 결과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사랑 앞에서도 도저히 꺾이지 않는 자신의 이기심이 밉기도 했다. 상역 씨 난 그래 사랑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할 것도 없이 녹을 좋아한다는 건 열의 아홉이 부족하다 해도 가능할지 몰라. 하지만 결혼은 아홉은 가졌어도 하나의 부족이 모든 걸 휘두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현실이야. 상역 씨가 날 이해해 줘. 상역 씨 어머니와 잘 지낼 수 없다는 거 내가 워낙 그런 거 잘 못한다는 거 잘 알잖아. 핑계대지 마라. 넌 너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짐을 지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날 위해서 그런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야 해. 너에게 난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 상역의 눈이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끄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상역 씨 언제나 날 이해해 주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줘. 미안하다는 말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난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젊은 날은 얼마나 상막하고 우스꽝스러웠을까. 이상역 내 젊은 날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던 남자. 상역 씨 안녕. 내 젊음도. 난영은 늘어진 전화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울에서는 오빠가 성화일 텐데. 며칠 더 있겠다는 연락을 오빠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전화를 연결시켜 놓았다. 그러나 난영은 누구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그냥 이대로 영영 혼자 남겨지고 싶었다. 생각에 지치면 잠이 들고 잠에서 깼을 땐 커피 한 잔으로 잠시의 공백을 메꾸어 가며 엉망으로 시간을 보낸 자리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과 원고 뭉치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방금 일어난 흔적의 이불이 널려져 있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김나녕. 그러나 난영은 요즘 자신을 혼란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문섭을 향한 마음이었다. 이미 스쳐 지나간 일은 더구나 그 일이 슬픔이나 괴로움이라면 빨리 벗어나야 해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김선생은 충분히 괴로워한 것 같소. 이젠 이성을 찾고 김선생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요. 그의 다정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내 본래의 모습? 이렇게 틀어박혀서 상처를 숨기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보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나다운 건지. 울고 싶을 때 울며 감정에 철저하게 몸을 맡겨볼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언제 그렇게 호사스러웠던가. 그녀가 그녀가 오로지 믿고 의지해왔던 것은 감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상혁을 만난 뒤 용쾌도 잘 견뎌오던 난영은 자신의 당당함이 허물어내리자 숨고만 싶어졌다. 흔들리는 자신을 숨기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었는데 왠지 문섭 앞에서는 자신을 보여도 될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는 커다란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 만큼 친밀하게 알아왔던 사이도 아니건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것 같은 조심스런 기대가 그에게는 있었다.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던 문섭의 따뜻한 손길 난영은 무릎에 어깨를 묶고 그 따스함을 회상해 보았다. 그러나 곧 난영은 생각을 털어버리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돼 이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일지도 몰라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분에 대한 모욕이기도 할 거야. 난영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눈이 오는 줄도 모르고 바깥은 온통 흰빛 세상이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것처럼 그녀는 내리는 한방 눈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난영은 갑자기 시장끼가 일어났다. 냉장고는 보나마나 텅 비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난영은 재킷을 걸치고 방을 나섰다. 슈퍼마켓 안을 몇 바퀴 돌았어도 막상 비닐봉지는 가벼웠다. 음식을 해먹고 싶어도 혼자 먹자고 팥 썰고 마늘 다지며 이것저것 어질러 놓는 게 싫어서 반창거리를 만졌다가 도로 놓기가 일쑤였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중이었고 3층에 머물러 있었다. 무심코 서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던 난영은 깜짝 놀랐다. 문섭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반가움에 활짝 웃음을 짓던 난영은 당황한 듯 굳은 표정이 되었다. 문섭은 혼자가 아니었다. 누가 보아도 부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중년 여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가까이 와서야 난영을 발견하고는 흠칫하고 놀랐다.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데 부인이 문섭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을 하였다. 당신 최교수님께 전화 드렸어요? 응 했어. 댁에 계세요? 아니요. 오늘 서울에 갔다는데. 어머 미리 연락하고 올 걸 그랬어요. 우리 집에 전화하실 텐데 할 수 없지. 난영은 문섭이 머뭇거린다고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이 갑자기 인사를 한다는 건 더욱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난영은 옆으로 조금 비켜서며 양보를 했다. 그런 난영에게 부인은 가벼운 목례를 하며 감사의 표시를 보냈다. 육중에서 내린 난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착잡했다. 아이 속상해. 인사 못할 이유도 없으면서 왜 바보같이 쩔쩔 이었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질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난영은 비닐봉지를 싱크대 위에 던지듯이 올려놓았다. 무어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자던 조금 전까지의 생각은 벼랑간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혼자 떨어져 나와 이 좁은 공간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갑자기 허전해지는 거 왜일까?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다. 아무래도 심교수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부인이랑 있는 걸 보고는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대답에 난영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말도 안 돼. 그런 비약이 어딨어? 표현이 비약일 뿐이지. 지금의 감정은 사랑이 시작될 때 그런 마음이야. 너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아니 인정하고 하고 싶지 않은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은 없어. 물론 그분이 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나도 그분의 따뜻함에 의지하고 싶은 건 사실이야. 그냥 이것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허전해 하고 있어? 잠은 자답을 하며 방 안에 서성이고 있던 난영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서 우뚝 섰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난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문앞으로 갔다. 누구세요? 나 신문섭이요. 난영은 재빨리 문을 열었다. 문섭이 난영을 보고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잘 있었소? 네. 잠깐 들어가도 어머 나 좀 봐 들어오세요. 난영이 얼른 문섭의 말을 막으며 문에서 비켜 섰다. 어지럽혀진 방 안을 둘러본 문섭은 난영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고 짐작해 보았다. 아까는 김선생이 외면하는 걸로 생각했었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얼굴이 붉어지며 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난영은 문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 쩔쩔 메었다. 정리가 되지 않은 방의 모양도 부끄러웠고 방금까지 자문자답하며 혼란을 느끼던 그의 생각도 아직 떠나질 않은 상태였다. 대구엔 언제 내려왔소? 며칠 됐어요. 왜 서울에 있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책 좀 보려고 서울에선 왠지 집중이 되질 않아서요. 문섭은 그녀가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교수님 잠시만 계세요. 차 끓여올게요.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녀를 문섭이 불러세웠다. 저 집에 전화했었는데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무척 섭섭했어요. 문섭이 난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난영은 당황했으나 그의 손을 피하진 않았다. 그러셨어요? 문섭은 자신의 눈길을 피하며 더듬거리는 난영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난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많이 보고 싶었소. 난영은 고개를 들어 문섭을 바라보았다. 문섭의 눈길은 편안한 안락의자 같았다. 난영은 자신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보았다. 그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도 좋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녀만을 위한 구도자가 되어 그가 따스하게 다가왔다. 난영은 문섭의 입술을 받으며 그의 목을 힘껏 껴안았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하나하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그에겐 있을 것 같았다. 기대고 싶었다. 그라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불치의 열등감 마저도 속 시원히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용기를 내서 잠실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되더군. 대구에 와 있으리라곤 생각 안 했지. 문섭은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었다. 붉어진 난영의 볼을 보며 좀 더 인내했어야 하지 않았나 후회도 하지만 그 또한 이젠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환기를 식히기 위해 창을 열었다. 남편이나 주영택 두 사람 모두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긴 했지만 방 안 구석구석에 숨겨진 냄새는 그다지 상쾌한 것이 아니었다. 현숙은 시야를 가리는 눈송이를 보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원래는 동화사에서 파괴사까지 들린 뒤 산에 있는 호텔에서 묵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한방눈이 파괴사를 떠날 때는 도로에 두껍게 쌓여져 있었다. 좀처럼 그칠 눈 같지가 않죠. 글쎄 말이야 당신 겨울여행 한번 운치있게 하는군. 현숙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듯 문섭은 농담을 했다. 나야 그렇지만 당신이 운전에 신경쓰이게 됐어요. 어떡한다. 문섭이 시동을 걸며 망설였다. 왜요? 눈이 눈이 이대로 계속 오다간 산길이 통제될지 몰라. 우리 아무래도 오피스텔에서 묵어야겠어. 당신 괜찮지? 물론이죠. 두 사람은 힘들게 산을 내려왔다. 현숙은 걸레감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남편이 이곳에서 했던 일들을 장면 장면 슬라이드 필름을 돌리듯 연상해 보았다. 집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마련해 본 일이 없는 남자가 그래도 여기서는 뭘 끓여 먹는지 그릇들을 보면서 신기해 했다. 현숙은 욕실에 걸린 낡은 수건을 걸레로 쓰기로 하고 소매를 걷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그릇들을 닦아서 물기를 빼고 베개 커버를 빨래하는 동안 현숙은 뿌듯한 마음이 되었다. 남편의 대구 생활 곳곳에도 현숙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게 많다는 것이 욕실 청소를 마지막으로 일을 끝냈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시계를 보았다. 이 양반이 늦으시려나 전화라도 하시지 않고 문섭은 문섭은 대구에 온 김에 같은 학과 교수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다. 미끄러운 도로를 걱정하며 교수집이 어디냐고 묻는 현숙에게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다. 눈발은 조금도 약해질 줄 모르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문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현숙은 코트를 걸쳤다. 지하에 상가가 있다는 남편의 말이 생각나서였다. 책상에서 메모지를 한 장 뽑아 커피와 비누 등 사야 할 것을 메모하고는 방을 나섰다. 슈퍼마켓에 들러 메모한 물건들을 산 현숙은 상가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깔끔하게 꾸며진 음식점이 몇 군데 있는 걸 본 현숙은 그동안의 걱정했던 마음을 쥐어버렸다. 식사 걱정은 하지 말아요. 지하에 먹을만한 식당들이 있으니까. 문섭은 이런 말로 안심시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식사 걱정은 집에서 늘 하는 반찬 걱정보다 더 신경이 쓰였었다. 현숙은 꽤 묵직한 비닐봉투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며 상가를 떠났다. 아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현숙은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듯한 공백감으로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다.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떨리고 어딘가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고 사람을 쓰러뜨리기엔 충분한 이런 증세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순간에 현숙을 덮쳤다. 육층에서 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 멈췄을 때였다. 현숙 앞을 막아선 두 사람 사이로 복도에 서있는 문섭이 보였다. 그는 젊은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서인지 아니면 할 말이 남아서인지 남편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손이 여자의 어깨 위로 올라가 토닥거리는데 문이 닫혔다. 남편은 주위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시하고 있었다고 해야 오를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분명 현실이었다. 아주머니 구충 누르셨죠? 앞에 청년이 자기를 보며 무어라 말을 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네? 아주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까 구충을 누르셨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현숙은 당황하여 재빨리 빠져나왔다. 그 모습 다정하게 여자의 어깨를 어루만지던 그 모습이 떠오르자 현숙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가중스러운 인간 지가 언제 집안에서 그렇게 다정한 적이 있었어? 현숙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옆었네 여행시켜준다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더니 저놈 속셈은 따로 있었으면서 확 개만도 못한 인간 같은 이라고 난생 처음 해보는 욕이었다. 계집애 소리 한 번 안 듣고 새끼 소리 한 번도 못한 현숙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욕에 놀라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건 오랫동안 부대끼며 살아온 부부라는 테두리의 긴 세월 속에서 비수처럼 숨어있던 직감 때문이었다. 용서할 수 없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몸 속에서 뜨겁고 뭉클한 것이 울컥 치솟더니 금세 얼굴이 화끈거리며 땀이 났다. 자꾸 닦아도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다. 엄마 갑자기 화끈거리고 땀이 나는 것은 갱령이 증세야. 언젠가 땀을 흘리고 있는 자신에게 딸아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날 보고 갱령기라고 나쁜 기집애 지혜비 닮아서 잘난 척은 그건 무슨 일 있으면 분명 지혜비 편을 들겠지. 나도 너 같은 건 짐이다. 짐이야. 평소에 유난히 아버지를 따르는 딸자식까지 이가 갈리도록 미워 죽겠다. 그때 현숙은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가 기억나자 너무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 맞아 아까 엘리베이터서 만난 내가 먼저 타기를 권하던 그 여자 세상에 그렇게 시침일 뗄 수가 죄가 없으면 내 앞에서 왜 모른 척 했겠어 나쁜 놈 이십여 년 함께 산 지혜 펜네를 젊은 년 앞에서 병신 만들어도 본 수가 있지 조금 전까지 팔 걷어붙이고 구석구석을 닦아내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어깨에 힘이 다 빠져나갔다. 사온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남편과 서있던 여자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 손이 자꾸 멈췄다. 왜 문을 잠그지 않았어? 아휴 깜짝이야. 현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 뒤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소름이 쫙 끼쳤다. 이 사람 놀라긴 현숙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킨 뒤 평소의 모습으로 얼굴을 폈다. 이제 오세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오고 있는데 문섭의 모습 어디에도 바깥에 다녀온 흔적이 없었다. 어휴 아주 딴방이 됐는데 당신 힘들었겠어. 뭐라고 힘들었겠어? 그래 힘들었다. 넌 재밌었니? 힘은 무슨 현숙은 문섭의 점퍼를 받으며 웃음을 지었다. 당신 저녁 먹어야지 우리 나갈까? 당신은 어떻겠어요? 음 나는 하도 권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먹었어. 다행이네요. 사실 난 저녁 생각이 없거든요. 속에서 심사가 삐걱거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현숙이 말했다. 승희한테 전화했어? 다클이한테 무슨 전화를 걸어요? 불안하다며 어머님 부른 사람은 누군데? 그 사람 참... 문섭은 난데없이 퉁명스러운 아내의 어조에 무색해져서 담배를 찾아 물었다. 이건 뭘까? 이 나이에 저렇게 착한 아내를 두고... 아니야 이건 가정과는 상관없어. 문섭은 아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여보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요. 서두를 꺼 뭐 있어? 천천히 떠나자고 가다가 유성에서 온천도 하고 아니에요. 난 내일 볼일이 있어요. 무슨 볼일인데? 친구 집에 잔치가 있는데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뭔 사람도 재미없기는 모처럼 나왔는데 친구네 잔치 걱정까지 하고 그래. 약속했기 때문에 안 돼요. 문섭은 아내가 아내가 유난히 서둘 있다고 생각하며 침대에 들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현숙은 잠자는 문섭의 얼굴을 물거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낯선 얼굴 그녀가 지금껏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편이 누워있다. 현숙은 이십여 년을 숨겨온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내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건 아닐까. 그저 친한 후배 교수일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현숙의 직감이 그런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현숙은 얼마 전 친구들과 찾아갔던 점쟁이의 말을 기억해냈다.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그녀의 자존심이 폭발하듯 나타났다. 저 사람을 내가 이십여 년 동안 믿고 살았단 말인가.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태욱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했었는데 내 남편도 결국 그런 사람이라니. 현숙은 울음이 나오는 걸 참으며 욕실로 들어갔다. 세명기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오열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참 후 찬물로 눈 언저리를 두드리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탄력 없는 피부 이마에 두 개나 있는 주름선 머리를 쓸어올리자 얼핏 나타났다 사라지는 흰 머리카락. 문득 젊은 여자가 떠올랐다. 현숙은 다시 흑흑 울먹였다. 현숙은 지금 자기의 적이 남편인지 아니면 젊은 여자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난 아무도 상대하지 않을 테니까 현숙은 거울 속에 적당히 늙은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중년의 나이는 그녀의 외모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녀 내부에서 점점 강하게 연마된 것은 여자로서 또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모범 남편이라는 주의의 칭찬을 내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건 최소한 아내로서 충실한 대가라고 여겼다. 이젠 쉬고 싶었는데 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사람이 현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듯한 일시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았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남편의 여자 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